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오늘 지인분들과 모여서 코드의 레퍼런스 프리앰프 cpa5000 하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thrax dionysus v3 vcap 버전 이 두가지의 프리앰프를 지금 비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thrax 프리앰프를 듣다가 코드 프리를 듣다가 다시 thrax 프리를 들으면서 같은 곡을 쭉 들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케이블은 지금 동일하게 꼽아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꼽혀있는 파워 케이블이라든가 인터 케이블은 거의 고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4,5가지를 thrax 프리에 꼽으면서 가장 thrax 프리와 소리가 어울린다 라고 생각되는 파워 케이블을 코드에도 꼽았기 때문에 thrax는 나름 그래도 최적화된 파워 케이블이 꼽힌 셈이고 코드 cpa5000은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불리한 점은 있죠. cpa5000은 지금 현재 단종된 제품이고 이제 울티마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발표가 되었고 국내에도 곧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형 레퍼런스 풀이죠. 중고가는 1,100만원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thrax 프리앰프는 신품가가 2,500정도 둘간의 신품으로 했을 때 가격 차이는 thrax가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너바라 님과 가베라 님과 함께 두 프리앰프를 비청을 했는데 두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가베라 님부터 다시 해보세요. 아 그 일단 thrax를 듣다가 코드로 딱 들었을 때 왠지 힘이 좀 빠진다 좀 거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이제 코드 풀을 듣다가 이제 또 thrax를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뭐 이 저음 차이랄까 뭐 이런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구요. thrax는 좀 묵직하게 떨어지는데 코드는 조금 좀 얕게? 얇게? 그렇게 떨어진다 랄까? 그런 것도 있고 이 고역 쪽에서는 이 코드가 조금 이... 이쁘게 포장되는 그런 느낌? 이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오래 오래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어 뭐 저는 좀 편안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편안하지 않더라구요. 그냥 좀 쎄서 그런가 고역이 저는 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너바라님 네. 저도 가베라님이랑 비슷한데 어 코드 프리를 들었을 때 인상이 제가 DEC 그 큐비드 76 썼을 때 그 음색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 그렇게 느낀 점이 중역 때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자극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기타 연주 착착착 치고 뭐 이런게 약간 도드라지게 들리고 이런게 어... 뭔가 비슷한 그 DEC랑 소리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꼈구요. 나머지는 가베라님이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슬락스 프리가 저는 두 개 이렇게 비교했을 땐 슬락스 프리가 더 좀 더 투명하다? 약간 더 깨끗하고 색깔이 좀 덜 있고 그리고 중역 때도 좀 더 편안하게 나오고 그래서 듣기가 더 편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구요. 저는 그 슬락스 디오니소스 프리앰프를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익숙한 소리이다 보니까 이 CPA 5000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슬락스가 커플링 콘덴서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착색이 있을 거다. 그리고 좀 해상력도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CPA 5000으로 음악을 들으면 뭔가 질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해상력이 높으면서 자연스러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슬락스 프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일단 듣기가 듣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어색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슬락스는 좀 차분하면서 매끄러우면서 좀 더 음 소리가 약간 단단함과 약간의 두터움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코드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붕 떠 있고 그러니까 차분 덜 차분한 거죠. 덜 차분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약간 좀 붕 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소리는 아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기대를 많이 했지만 물론 가격대는 더 저렴한 제품이니까 당연히 소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현재 상태로는 뭐 가격대로구나 이런 생각이고 제가 코드 프리앰프는 CPA 3000을 써봤고 데이브의 내장 프리를 사용을 해 봤었는데 데이브 내장 프리와 CPA 3000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3000이라는 프리를 좀 기대를 했었다가 아 이건 뭐 그냥 데이브 내장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데이브를 프리 겸 DAC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 레퍼런스 프리인 코드의 가장 그 표준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CPA 5000의 소리는 어떨까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대만큼은 아니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파워 케이블이라든가 인터 케이블 같은 경우를 이제 바꿔 가면서 이렇게 조합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코드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때 밀도감이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저역의 임팩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약간 힘이 붙는 파워 케이블이면 어떨까 그래서 파워 케이블 매칭에 따라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비춰간 걸로 뭐 CPA 5000에 대한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라고 이렇게 감히 말하기에는 좀 성급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했던 기기고 같은 환경에서 소리가 어떻게 다를까 그런 점에서 오늘 비청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감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쓰락스 디오니소스 v3 vcap 버전과 코드 CPA 5000 프리에 비청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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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